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것이죠. 주호영이 다시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또 언론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당연히 소동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상범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윤리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과 유상범이 윤리위 이준석 징계를 놓고 지금 뭐 의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 당장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얼마나 여러 번 이런 상의를 했겠느냐 이번에 이렇게 포착이 된 것은 100분의 1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꼬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정진석과 유상범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정진석과 유상범이 주고받은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징계를 놓고 윤리위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당 지도부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석이 유상범에게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상범이 정진석에게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착이 돼서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공개가 된 셈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윤리위에 징계가 내려지면 그것도 가처분 신청하겠다. 또 오늘 원내대표로 뽑힌 주호영 이 부분 정진석 비대위에서 출발을 해서 새 원내대표가 뽑힌 것 이것도 무효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여기에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느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유엔에도 제소하겠다.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진석이 지금 유상범과 주고받은 이렇게 문자가 공개되는 것 이런 것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이준석이 공격할 정도로 무슨 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관여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를 경고해야죠 하니까 유상범이 경찰의 성상납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 라고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의논 정도 정보 교류 정도를 한 것이죠. 이런 것 하자고 윤리위가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이긴 한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한 명 윤리위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당 지도부 측과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 정도죠. 윤리위의 이장희 위원장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정도로 강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또 윤리위에서 의논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준석의 추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면서 윤리위가 결정한 것은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나 신군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당에 대해서 공격한 것도 막말 수준이고 또 경찰의 지금 성상납을 비롯한 이 부분도 당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준석의 문제는 지금 해당 행위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해당 행위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정당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 당원도 아니고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용서를 하면 정당 조직이 유지되지를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징계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측은 이 가운데 한 부분인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신군부나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가지고 자신을 징계하면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그러니까 왜곡을 하는 거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유엔까지 제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1979년의 일이었죠. 국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부마 사태 시비시비가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김영삼 야당 대표가 그렇게 제명된 것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문제삼아서 이제 제명된 것이다. 그것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처럼 자신을 억압하면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이준석이 세상이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이준석이 자신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빗대고 유엔에까지 제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뭐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자신이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급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첫째,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6차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유엔 제소하는 데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세 번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과 이준석의 지금 당내 내부총질 분탕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은 표현의 자유를 문제에 삼는데 이준석이 하는 말은 표현의 자유가 갖고 있는 책임을 넘어선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으로 인한 경찰 수사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윤리위가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고 윤리위의 결정문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주고받은 겁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유상범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은 해당 행위,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유상범 의원도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하는 것은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저건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상납에 이어서 각종 분탕질, 이 전체를 놓고 이게 해당 행위다라는 걸 두 사람이 지금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왕희 윤리위원장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윤리위의 결정을 내리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한 정당이 해당 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나 당 지도부를 꾸리는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로는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이 있고 그게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 해당 행위로 결정한 것 해당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8일 있을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제 가처분 재판 이 부분도 굉장히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한 것도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가도록 당헌당규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또 당헌당규도 바뀌고 이준석에 대한 징계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종결이 되면 당장 이준석이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느냐부터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황정수 재판부의 태도, 자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진석과 유상범이온을 주고받은 문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주고받은 내용은 확실하게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제명 윤리비가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의 자유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준석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당 행위 당원도 아니고 당대표를 지낸 사람의 이 해당 행위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준석이 계속 저렇게 왜곡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도 좀 명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공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